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한때는 죽고 살던 사람 이제는 남이 되어 곁에 오지보고 그래도 나는 아직도 나는 사랑은 떠났지만 오늘도 버림없이 건물을 쏠 치네 그저 깨반도 아참 깨반도 어디서 구원하고 있을까 아참아 바구야 니가 더 좋아 다시 한 번 더 쉬는구나 진하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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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더 더 사랑해 진하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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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